이번에도 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는데 18번째로 누르신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열심히 눌러주고 계십니다 태칸아 열심히 눌러 태칸이가 나이가 있어서 반응 속도가 느릴 거예요 한 800번째 눌렀을 겁니다 태칸이는 과연 18번째로 1000분이 계시는데 18번째로 1번 버튼을 눌러주신 분은 어떤 분이실지 자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자 당첨자 누구죠? 어 또 디얼이다 디얼의 1번 디얼 1번 뭐야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진짜로? 진짜로 18번째로 눌렀다고? 아니 소름돋아 진짜로? 김태칸에게 좀 떨떠름하지만 5천 캐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상품권 5천원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맞춰도 다행이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4조입니다 4조의 대표고요 트랙 문제 보여주세요 병마용 직장 택토리 토니마키 병마용이라고? 죄송한데 병마용이라고 어디 있어요? 아니 동방명주가 보이는데 중대야 병마용 모이니? 그러면 우리 그래도 어려운 자리 해주셨는데 점수 확인하기 전에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일단 그래도 아무튼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즐거운 축제 되시고 집에 기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성 Este의 지원자 그래서 이v 기가오는 상태라 아래 그리고 아래 중대 ONY 에 아래 아래 해 Survence 게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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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